같은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은 운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스푼과 문, 라이트와 라이트입니다. 온바른 단어 옆에 붓을 주먹으로 치면 된답니다. 온바른 단어 kamp을 해ird 뉴스 views press dress article bicycle bicycle song song wrong picture nature artist chemist k k k k k k 매스미디어에 속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매스미디어에는 면을 공정합니다. 매스미디어에는 면을 공정합니다. 매스미의 마을은 면을 공정합니다. a show a tape to rea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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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oon a a a a 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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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먼, 이곳을 탐험하고 테이프처럼 T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단어 아래에 푸른 방울들을 얻으면 요정이 나올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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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